1995년 베이징대 석사관 두고 귀국한 홍정욱은 청담동의 재즈클럽 카멜로 서울 야심차게 오픈했지만 곧 말아먹고 헐깍 매각하게 됐다. 대차게 망했지만 대신 와이프 얻었는데 카멜로 서울에 들어선 그녀 처음 본 순간 홍정욱은 첫눈에 인연인 줄 알았어요. 그토록 자신감 넘치는 미인은 처음이었죠. 당시 동료들에게 반드시 저 사람과 결혼하겠다 선포했어요. 홍정욱 아내 손정희는 대한민국 초대 해군 창무총장, 손원일 전 국방장관 친손녀로 부친 손명원 씨는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역임했으며 현대 정몽중과 동서지간이다. 또 외할아버지는 김동조 전 외무부 장관으로 양가 모두 대단한 집안이며 홍정욱 고성능 레이다에 명문가 딸래미가 포착됐고 잽싸게 낚아챘다. 손정희는 미국 뉴욕 바너드 칼리지 미술사 졸업했고 이후 뉴욕 화랑가에서 아트 딜러로 활동하다. 홍대대 학원 도예 유립과 석사 졸업했으며 새아이 엄마기도 한 그녀는 현재 고예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